자, 백순이 가봐! 백순이! 백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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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백순이도! 니나 따라서! 잘하는 데 우리 애기! 지금 역주에서 통영으로 네트카 타고 가는 중입니다. 엄마 어디있지? 엄마는 할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엄마는 성운으로 이렇게 해서 엄마는 못 온다고 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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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바로 온 거 맞아? 어떻게 알아? 어? 어떻게 알아? 네 이건 뭐야? 아 호두과자구나 호두과자 단밤도 있어 밤도 있어 밤 밤은 별로 밤은 별로? 오케이 고구마 스틱 핫바랑 이런 거 있어 소떡소떡 이런 것도 있어 우야 어묵 어묵 새우 핫바 휴게소는 역시 핫바지 이게 좀 매웠네 이게 좀 매웠네 고구마 스틱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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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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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끌 이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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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은 좀 추석한 것 같기는 해. 맞지? 근데 가격 대비는 괜찮네요. 여기는 경주 퀴즈풀카페 펜션. 이렇게 오면 복도가 있고. 이제 올라갈 거야. 놀이방 찍고. 놀이방 찍고. 여기는 놀이방. 놀이방. 놀이방에는 벤츠와 포르쉐가 있어. 포르쉐. 이게 이 자동차가 이렇게 소리도 안 나고 좋더라고 그리고 온도를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화질이 좀 그묵그묵한 느낌이 있노 주방 있고 정수기랑 커피머신 시리얼기 여기 적병소독기 다 했고 약간 하나의 단점은 복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자 이제 엄마가 간다 우리의 씜은 베이크리 카페 잭슨 여기 봐 트램폴린 베이비용 트램폴린 잭슨 신난 잭슨 잭잭슨 여기 옆에 침대 자 탈까? 자 신나게 사요 이거 이름 뭐지? 이름 잘못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잭슨이 곧 체크하신데 안 가려고 하겠다 아 그죠? 아 그죠? 아 그죠? 엄마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슬라이브가 있지? 근데 그냥 타면 그거 재미가 없어 근데 어떻게 타야 돼? 어떻게 타야 되냐면 먼저 베게 베게를 바닥에 놔두고 이렇게 빨리 빨리 하자 차비 아 쭈시는 잘해 그리고 쭈제 이쁘 거 популя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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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리와! 이리와!